도배만, 네가 그 아이였구나? 내가 살려냈던 그 아이. 노아요. 너... 네가 우리 부모님을 죽였어. 그건 사고였어. 비극적이고 가슴 아프지만 우연히 일어난 교통사고일 뿐이야. 난 네 부모를 죽일 아무런 이유가 없어. 아니, 증거가 있어. 증거가 있다고? 증거는 바로 노아영 당신이야. 이 손으로 부모님 생사를 확인하던 모습. 이제 똑똑히 기억해. 이 순간만을 기다릴거든. 하극상은 직결 처분이야. 나아, 따라서. 없어. 나아, 따라서. 나아, 대캐스터.